뷔아즈 딴따딴 딴따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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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딴 자 갑시다 오르몬드 또 오랜만에 스피드시네요 데모그룹은 나온 다음에 신캐하고 그러느라고 얘를 거의 안했어요 소템 퍽이 없지 일직선으로 가도 돼 이 맵은 정반대편에 리스폰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쵸 여기 있죠 이게 바로 경험이다 아꿍 없네 한 대 경험으로 리스폰 지역을 알 수가 있죠 비켜버리고 들고요 걸고 렛츠고 거기 아 지금 이거 전율 깨려고 아유 어림도 없죠 그거 아무것도 없다 텅 빈 껍데기에 낚였어요 아무런 효과 없고 그냥 만지면 효과나는 거 같아 팽프린트인가 본데 와우 지금 뒤로 제대로 못 봤어 질렀는데 성공했어요 걸고 이렇게 빗나갔을 때 지금 헛방질 풀타임이 지금 까마귀 날라갔고요 저기 지나간다 이거 캠핑 안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거든 내가 뭐 발전기 찍히는 팍이 없어서 이렇게 부졌어요 아아아아오오 들어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애 그래 돼지퍽이 있으니까 계속 공격하러 달らい avam 깔끔하게 한대 joe 오케이 안 내리네 죽었다 이거 빈 이거 맷주 퍽이라서 빗나간 공격이 풀타임이 굉장히 적거든요 지금 두 번 빗나갔는데 상관없이 그냥 죽여버렸죠 하하 맷주가 이맛을 썼구만 하하 상대야 어리둥절하지 이거 안쓰거든 이거 쓰는 사람 멍청이 없거든 아이 죄송합니다 전율 터졌네 아무런 효과 없는 전율이죠 아 자 이거는 한번 저쪽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킴팽 넘어 안했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 이게 말이구요 들어 불어 또 빨리 살리면 이렇게 된다 나도 캠핑 타워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그리고 저기 돌리고 있을까요 아니네 전율만 보수고 갔네 아 저쪽 끝에는 발정기 냅주고 싶어요 재미없긴 한데 아 그럼 저 반대편까지 가야되서 그냥 가자 갑시다 그래 아 저쪽이 아 저쪽이 다 돌다 말았다 끝에 또 하나 돌렸네 보였죠 지금 나랑 눈 마주쳤거든 나랑 눈 마주쳤거든 다시 아 이 상태로도 올케 가능할 것 같아요 딱히 신경 안 써도 2 3 4 걸고 2 3 걸고 이거 돌렸네 치료될거 안에서 아까 내가 본 것보다 더 돌아갔거든 갑자기 지금 안 클로돼 뛰었어요 죽었죠 한 대 맞았죠 죽었죠 하지만 매튜 퍽으로 매튜 퍽 아니었으면 못 때렸다 이게 매튜 퍽이다 맥살내고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아 또 또 죽었죠 이거 데드하드 있네요 데드하드 아 다 아 살래 들어서 마무리입니다 거기 여기 걸어 숙썰 내고 쩌거 막으러 가야 겠다 찬데가 거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 아무것도 아니다 오케이 들어 일반적인 잘 지켜보자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건데 나도 저번에 옛날에 낚였거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창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이 부상당해 있네 죽어야지 저 판자 없거든요 대자들 있나보다 아아 들어 2 3 4 돌고 폭살내고 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저 끝에 있어요 이제 쪼금 움직였겠지 뒤에꺼를 돌릴 환경이 굉장히 높구요 이거 약간은 달라진건 크게 없긴 해 지나갔다 보였죠 방금 아 아 아 내리시고 내리시고 아 폭살내구요 알겠습니다 펄하지 말자 아 왜케 미션인가요 이거? 아니죠? 아 죽일게 그냥 안죽이고 지렁이 펠라 할 수 있는데 미션도 아닌데 여기 돌렸네요 어딜까? 어딜까? 여깄다 찾았지롱 여기 여기 아니고 여기다 여기 까마귀 지금 날았잖아 여기있죠있죠있죠 여기 뭐해 아줌마 뭐하 뭐하세요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까꿍 안 돼 내리구요 백점 개꿀 팍 팍 패밋 들어가시고 패밋 들어가시고 아니네 나이스 마무리 팍 팍 심리전 다 졌죠 걸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 어 스피릿 랜덤 폭 미션인데 굉장히 스무스 했어요 되게 잘 걸렸어 이게 하찮은 전율까지도 되게 잘 써먹으면서 이틀입니다 지지에 하하하하 아유 유튜브아 감사합니다 얘는 랜덤 폭 미션 잘 안하는데 한번 오랜만에 해봤는데 스피릿에서 확실히 퍽이 없어도 에드온이 더 좋아서 좋으면은 쓸만한거 같다 매튜 퍽의 캐리다 지지에 잘했으 전율을 이제 시간버는 용도로 썼죠 옆집 화난 수염 아저씨는 김한중구로 하루종일 하면서 끝나고 생존마와 채팅으로 싸우던데 한국에도 김한중구 하면 싸우나요? 아뇨 안싸워요 와 이거 무섭지 않아 이거 개무섭다 이거 뭐야 버그는거 같은데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오랜만에 또 감기 미션 왔네요 오랜만입니다 방금 개무서웠는데 흠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